안녕하세요.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어수가 안나왔잖아요 이어수가 계속 안나오다가 안나오다가 지금 12원이 나왔잖아요 이어수가 12원이 났는데 12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앞의 차에도 이어수가 안나왔잖아요 그래서 형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생각은 어떠신지 이어수가 이어수가 748에 나올지 안나올지 안나오다가 한번 나왔으니까 또 안나올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이어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참 이어수 잡아야지 근데 7,9,12,14,24,28 이어수를 또 잡아야하니까 잡아야하니까 그러니까 고수님들도 좀 고수님들도 로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느낌은 이어수는 없다 느낌은 없다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죠 진짜 문이 아프네요 또... 한글자막 by 한효정